로맨스 퍼펙트 리딩 챕터 6 오늘은 김미경 집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정명학교의 특별 게스트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될 김미경 집사님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서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퍼펙트 리딩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즌2입니다. 시즌2 로마서 6장부터 우리 같이 리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따라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구절씩 리딩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What shall we say then? What shall we say then?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hall we go on sinning?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우리 구독하시는 우리 많은 기독정명학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따라서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구절씩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what shall we say then? what shall we say then? 뭐라고 우리는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5장에 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what shall we say then? what shall we say then? 네, shall we go on sinning? shall we go on sinning? 우리가 그러면 여기 나와있지만 go on 동사 ing, 동사를 계속하다.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죄를 용인하는 복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shall we go on sinning? 시작! shall we go on sinning? 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은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so that grace may increase. 시작! so that grace may increase. 네, so that may가 나왔습니다. so that may,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은혜가 뭐 하기 위하여? increase가 뭐죠? increase? 증가하도록. 네, 은혜가, 맞습니다. 은혜가 증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더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1절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what shall we say them?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아, 너무 좋습니다.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what shall we say them?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네, 좋습니다. 우리는 로맨스 퍼펙트 리딩, 로마서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by no means by no means by no means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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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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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by no means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죄를 짓도록 장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by no means by no means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we are those we are those 우리는 누구다? 그들이다. 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who have died to sin 우리는 어떤 그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네, 맞습니다. 여기서 to는 죄에 대하여죠. 죄에 대하여 죽은 그들이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how can we live in it? 시작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네, 어떻게 우리가 더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더 살 수 있겠냐? 거기서 그 가운데서 이게 뭐죠? 죄죠? 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더 살 수 있겠냐? any longer 이거 뭐예요? 더 이상이죠?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다 같이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네, 그렇습니다. 자, 2절 한번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아, 네. 이 프린트 몰을 한 장 나눠줬을 뿐인데 이렇게 마스터를 해오셨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다 같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네, 좋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 끊어있기 갑니다. all don't you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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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us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네. 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독정병학교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사오니 자유롭게 다운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don't you know that 우리 모두 근데 어떤 모두냐 who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굽니까?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시작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baptized 된, 그렇죠? baptized 되었던 baptized는 이제 침내죠.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하고 네. 뭐 세례나 침내나 어쨌든 baptized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는 침내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침내를 받았다 침내를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는 요까지가 주어예요. 요 데디아의 주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요까지가 아, 요까지가 요까지가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네. 동사 동사를 그렇게 표시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어떤 모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내를 받았던 우리 모두 같이 있습니다. All of us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시작 All of us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내를 받았던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We're baptized 시작 Or baptized into his death Into his death 네. 이거를 알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죽으신 거예요. 네. 그의 죽음과 죽음 안으로입니다. 그의 죽음 안으로 into 연합하는 침내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의 침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왜요? 어떻게 됐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온 몸으로 고백하는 게 침내라는 거죠. 세례도 그런 고백이지만 그것을 물에 풍정 담기는 침내를 좀 약식화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 한 번 소리내서 집사님을 읽어주십시오. All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네. 좋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All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알지 못하십니까? 크리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침내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침내를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끊어갑니다.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In order that In order that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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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We too may live a new life. 네, 좋습니다. 4절 가봅니다. We were therefore.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were buried. 이게 동사죠? were buried가. 이게 동사인데 therefore가 중간에 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buried가 뭐예요? everything. 장사되었다. 그렇죠? 죽임당한 자가 그 이후에 되는 게 뭡니까? 묻히는 거죠. 장사되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함께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묻혔다라는 것이죠. 무덤에 우리는 묻혔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셨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도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자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된 존재라.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시작.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Through baptism into death. 그의 죽음에 들어가는 into death. 그의 죽음에 들어가는 침내를 통하여. In order death. 시작. In order death. 네. in order death. so death. 똑같은 거죠. 목적입니다. 목적.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나와요. 뒤에 동사만 나오면 in order to입니다. in order to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in order death 나오면 이제 문장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입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to 동사로 하기도 하죠. in order를 안 쓰고 그냥 to 동사로 하기도 합니다. 자, in order death.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네. just as는 딱 못 모인 것 같이. 그렇죠. 뒤에 이제 문장 나오는데 딱 못 모인 것 같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just as에 여기 다 걸려있는 거고 여기는 네. 다 걸려있는 거고 결국에는 in order death.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겁니다. 여기 목적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We too may live a new life.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까 전에 in order 나왔죠? 여기 may가 있는 거죠. in order, we, 주어, 역시 to 나왔고 may live, 동사. 이거죠.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어떤 거 같이? 이런 거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내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된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임당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 예스 그리우스와 연합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막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건 뒤에 또 다뤄보기도 하고.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시작.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Just as은 뭐라고 했어요? 딱 뭐뭐인 것 같이죠. 뒤에 있는 콤마까지 얘가 끌고 갑니다. Just as가. Christ was raised. 일으키심 당한 것 같이죠. 누구로부터? From the dead. 더플러스 현우사는 복수사람 명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뭐 된 것과 같이? 일으키심 당한 것과 같이. 그렇죠. 부활되신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우스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시작.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We too may live a new life. 시작. We too may live a new life. 아멘.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네. 성도의 정체성.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세상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집사님 혼자 읽어주십시오. 4절 준비합니다. 시작.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zed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네. 좋습니다. 4절 같이 집사님 혼자 읽어주십시오.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네. 좋습니다. 자 5절 갑니다.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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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death like his.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In a resurrection like his. 네, 좋습니다. 자, 끊어서 가겠습니다.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만약에, 자, 만약에 또 콤마까지 끄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면, 연합되었다면, 그렇죠? 누구와 함께? With him. 네,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In a death. 어디 안에서? 죽음 안에서. 죽음 안에서. Like his는 여기서 또 death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죽음과 같이. 그렇죠. 그런데 his로 이렇게 딱 그냥 대표해서 death는 생략하고 his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죠. 그렇죠? 네. 그의 죽음과 같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그렇죠? 되었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말해서 부사절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네. 주의 이제 오늘. 네. 주의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부연 설명하기 위한 절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콤마로 딱 찍어줘서 T를 내고 있죠. 자,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우리가 그와 같은 죽음으로, 죽음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인과적으로 반드시 어떤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임당하셨을 때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그가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렇죠? 그와 함께 우리는 묻혀서 연합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글소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시작.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아멘. 우리는 틀림없이. 네. 여기까지가 동사죠. 우리는 조동사 나오고, 여기 be united. 조동사 will 나왔기 때문에 be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린 연합될 것이다. 그 동사 사이에 ly 부사 딱 껴주고, 그렇죠? 우린 틀림없이 또한 연합되어질 것이다. 누구 함께. 믿의 힘. 그와 함께 연합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장차올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 예수 글소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죠. 먼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죽은 자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살아있는 그대로 신령의 몸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아멘. 기대가 돼요. 진짜. 이 썩은 몸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새로운 몸, 신령의 몸을 잇게 될 것입니다.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시작.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네. In a resurrection like his. In a resurrection like his. 네. 이것도 뭐가 지금 생각된 거예요. Resurrection. 그렇죠? 그의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 안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연합될 것이다.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건 이제 미래 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부활마저도 완료된 시제로 보고 있어요. 그게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스와 연합의 신비인 거죠. 그것도 장차 다뤄보기로 하고.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네.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네. 좋습니다. 6절을 또 끊어서 가보죠.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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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That it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That it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아 예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차 또 no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that은 또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that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안다. for we know that. 시작. for we know that. 어디까지 안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our old self. 시작. our old self. 우리의 뭐죠. 옛사람. 옛사람은. 네. 우리의 옛자. 옛자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린 또 후선가요. 거기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구장 17절.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와 연합되기 전에 나의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네. 거듭나기 전에 상태.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그와 함께 다시 말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상태다. 그럼 나는 지금 뭐냐. 나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간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다뤄보겠지만 이 올드 셀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죄의 특성, 심플 네이처죠. 그렇죠. 죄성. 이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악된 성질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새로 거듭난 자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아주 못이 박혀 있듯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인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으로 넘겨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자요. 여기 이제 might be done away 이렇게 나오는데 폐기처분된 존재, 폐기된 존재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너무 좋아요.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네. 여기까지 안다 했죠. So that은 뭐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하였죠. So that. 뭐를? The body. 시작. The body. 어떤 body입니까? ruled by sin. 그렇죠. 죄에 의하여 지배받는 몸이죠.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몸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might be done away with. done away with. 그렇죠. 이제 이제 이게 능동 표현으로 쓰면 do away with은 폐기하다 버리다인데 이게 수동 표현으로 쓰였죠. 그렇죠? 뭐 대여지다라는 표현. so that 다음에 may, might가 나오죠. 그다음에 might이 조동사니까 여기에 걸려서 be가 온 겁니다. 그렇죠? be done, don't away with. 죄에 의하여 지배받는 몸이 멸하여 지도록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로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그곳에 못 박힌 것은 목적이 뭐냐? 죄에 의하여 지배받는 몸이 멸하여 져서 또 so that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should가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so that might가 나왔고 so that 주어 might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so that 주어 should가 나왔습니다. 됐죠?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시작.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네. there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시작. there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종 노예 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되지 않다죠. 그렇죠? 몇 가지가 동사네요. should no longer be 뭔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slaves to sin 죄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좋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네, 끊어가 볼게요. Because anyone who has died Because anyone who has died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Has been set free from sin Has been set free from sin 네, 우리가 죄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Our old self was crucified 이렇게 다 수동 표현 아닙니까? might be done away with 죄의 몸이 멸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신 네, 맞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Anyone, 누구나 who has died 죽은 자죠. 죽은 자는 has been set 이것도 이제 to sin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Has been set free 자유롭게 되었다 from sin 죄로부터 그렇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네, 좋습니다. 8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좋습니다. 자, 8절 끊어서 갑니다. Now if we died with Christ Now if we died with Christ 다시 한번 Now if we died with Christ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네, 좋습니다. 자, if we died 우리가 죽었다면이죠. 누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게 갈라디아스 2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20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이걸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 인식이라고 했죠. 존재 인식 네 우리의 자아관이라고 했습니다. 자아관 네 우리의 끊임없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존재다. 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서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됩니까? 우리의 자존감 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도입시켜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연관된 나로서 세상의 나를 자꾸만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죠. 세상의 무대에 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해가지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형성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자다. 이런 자아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시작 We believe that 이것도 know that처럼 that 이하의 문장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죠. 그렇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We will also live with him. 시작 We will also live with him. 네.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살 것을. 네. 아멘. 또한 이게 이제 인과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뭐를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네. 8절 읽어주십시오.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death.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 힘입니다. 또 잘못 읽었네. 괜찮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네. 좋습니다. 자. 9절 끊어서 갑니다.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He cannot die again He cannot die again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at's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at's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at's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자. Know that이 계속 나오고 있죠 Believe that Know that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데디아를 안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압니다 데디아를 알아요 자. 데디아가 뭐죠? 이 끝까지 다 데디아에 걸려있네요 자. 근데 또 데디아 안에 또 신스라는 부사절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신스 신스는 뭐예요? 이게 접속사인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소위 신스가 나오고 문장이 오면 뭐냐 뒤에 나오는 문장이 접속사다 부사절이다 라는 말이죠 자. 우린 압니다 뭘 알아요? 뭘 아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까지 걸려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e cannot die again 시작 He cannot die again 네. 그는 다시 죽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알아요?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네. Death는 죽음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를 갖고 있지 않다? Mastery over. 지배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have mastery over라는 것을 수거처럼 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 장악하다. 그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존재.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장악할 수? 네. 그리스도. 아. 죽음이 더 이상. 네. 맞지 않아요? 이거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네네. 아. 계속 그리스도예요. 아. 우회가 주어가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착하겠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네. 우린 알아요. 또 뭘 압니까? 죽음이 더 이상 누구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장악할 수 없어요. 왜냐? 죽은 자가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너로. 아. 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논리적으로 이게 따라오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그리스도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우리도 죽음이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을 이게 이 안에 지금 다 함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9절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집사님.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That's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네.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That's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네. 좋습니다. 집사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집사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집사님은 이렇게 기독정병학교에 함께 성경을 읽는 헬퍼, 헬퍼의 직분을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스탭의 직분으로 함께 수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보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헌금을 내가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The death He died The death He died The death He died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He died to sin He died to sin He died to sin Once for all Once for all Once for all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네, 좋습니다. 구독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이거를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e death,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인데 어떤 죽음입니까? 그가 죽으셨던 그 죽음이죠, 그렇죠? The death, he died. 시작. The death, he died. 그가 죽으셨던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뭐냐? He died to sin. 시작. He died to sin. 여기를 우리가 또 그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죠. died하고 two가 있어가지고. 근데 died랑 two가 있기 때문에 그냥 died to sin. 제가 그렇게 읽었네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읽으면은 마치 그가 죄, 죄도 없는 분이 왜 죄에 대하여 죽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에 대하여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이 안에 또 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대표가 되셨던 예수님,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There is a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야 됐다는 얘기죠. 왜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그 의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하여 그는 먼저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죽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The death he died, 시작. He died to sin. He died to sin. 네, 좋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죠. Once for all.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희생제사는 영원한 제사여 단번에 드린 제사다라는 것이죠. But the life he lives, 시작. But the life he lives, 대조되는 것이죠. 죽음, 그가 죽었던 죽음, 생명, 삶, 어떤 생명, 그가 사신 생명, 그렇죠? But the life he lives, 시작. But the life he lives. 네, he lives to God. He lives to God.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라.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거지로 죽었던 자라. 우리는 불경건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의 죄의 노예요. 죄의 종자들이라.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에베소서 4장이죠. 이것도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 우리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십자가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10절까지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로마에서 퍼펙트 리딩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읽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에 집사님이 읽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Amen.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a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Now, if we die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that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that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Yes, thank you very much. Yes, thank you very much. Yes, thank you very much. 박수. 박수.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떠들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을 영입해서 이렇게 함께 읽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하니까 참 너무 좋네요. 네. 집사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기독정명학교 식구들도 함께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 복음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글수의 십자가와 우리는 연합된 존재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글수와 함께 죽임당하고 우리는 장사된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로마서 6장 11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우리 집사님과 우리 기독정명학교 식구들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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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